미중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오늘 참 많습니다. 이항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가일도 오늘 함께할 텐데요. 먼저 TSMC 실적 나온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ASML 실적 안 나온 부분을 완전 상세시켰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근데 다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 미국 주식이건 한국의 삼성전자건, SKINX건 소위 AI 관련된 반도체 투자할 때 핵심적으로 좀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ASML에서도 실적 발표도 얘기했고요. 어저께 TSMC에서도 얘기했을 때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몇 가지 핵심 기준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반도체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핵심적인 칩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걸 쫓아가려는 AMD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기업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TSMC 같은 것이 있고 펍스콘 같은 것들이 다 같은 관련된 기업이 되겠는데요. ASML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기본 PC요. 그리고 산업용 일반적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단순한 메모리 칩 이런 쪽은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핵심은 엔비디아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ASML에서 AI와 관련된 것은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다른 쪽에 있다 얘기했는데요. 바로 어저께 TSMC가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요가 지금 엄청나냐 그러면 AI와 관련된 수요가 한마디로 보면 엄청나다한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나다한 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익스트리미리 로봇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익스트리미리가 진짜 대단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한 수요가 AI 디멘드 쪽에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1, 2년에 끝나느냐? 그것이 아닌 겁니다. 수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도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I에 집중된 그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TSMC가 어저께도 10% 올라가면서 그냥 갭도 안이 나면 엄청난 갭을 나면서 사상체 효과를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주식은 지금 6만 원은 잘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주식이요. 그것의 양쪽의 차이가 아쉽지만 극명하게 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고 그것이 바로 또 MB에 대해 오늘 사상체 효과를 종가를 못 갔지만 장중에는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었거든요. 장중 기준으로. 그것의 약간의 차별점이 분명히 반도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ETF를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AI 관련된 칩 두 가지를 ETF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이해를 하시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SML에 실적 안 나온 부분이 TSMC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것으로 상쇄했다라기보다 달라진 맥락은 없습니다. ASML에서 PC나 다른 여타 반도체에서가 안 나온 것이지 AI 쪽은 엄청났다. TSMC 이번에도 AI 칩의 수요 엄청난 부분 아까 영어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대단하다. 겁나게 엄청나다. 한국말로 제가 굳이 표현하면 정확한 서울 표준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는 수요다라는 것이 제가 제 판단으로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좀 뒤처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고 말할 수 없지만 TSMC랑 삼성전자, 엔비디아는 한마디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속 퀄테스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한 AI 쪽에서의 부진한 모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엔비디아나 TSMC 부분은 걱정할 게 없어 보이네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다시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금시세가 3주 만에 2,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엄청난 금가격이 내년에는 1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다고요. 지금 팔면 안 되겠네요. 금의 가격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라는 거고 금 자체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다는 것은 금이 갖고 내년에 이 회사가 매출을 얼마를 느끼고 이익이 얼마나 해서 PR이 얼마고 밸리에이션이 있다. 그게 없다는 것이 금 투자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존경받는 워렌 버핏은 늘 얘기합니다. 자기는 금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금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랑 상관없이 금은 올해 들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다시 사상채효과를 기록했는데요. 2,707달라고 오늘 사상채효과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대가 시작했고요.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또 어찌됐건 간에 안전한 자산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보면 수요 공급에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이 좋으면 계속 만들면 되는데 금이라는 것은 어딘가서 물건을 새로 금을 어딘가 캐 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에 전체 세상에 유통되는 금에서 한 2에서 3%밖에 세상에 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금을 체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공급이 이런 네 가지를 갖고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정확히 오늘 계산해봤더니 33번째 오늘 사상채효과로 올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마무시하는 걸 갖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금에 관해서는 어떤 금 가격에 대한 투자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연체자산에서의 일부 10에서 20% 금을 통해서 어떤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저는 이해하시면 저는 그게 틀림없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고 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선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 가장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주식 계좌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좌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금현물 상품을 등록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계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실물 금거래입니다. 실물 금거래라는 것은 홈쇼핑에서도 간혹 팔리기도 하겠고요. 여러분들 백화점 아니면 시중에 있는 금거래에서 금은빵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금을 직접 사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은 쉽게 금 통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 단위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행도 있고요. 또 금 펀드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ETF를 살게 될 수 있다. 국내 ETF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SKRX 금현물 ETF라고 있습니다. 어제 가격으로 보면 16,690원 정도 하니까요. 이걸 갖고 여러 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주시장에서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상에서 가장 큰 ETF는 금 ETF는 GLD라는 ETF가 있겠고요. 상당히 저렴한 형태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한 것이 IAU랑 GLDM은 한 50달러 수준의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금값 강세 배경을 보니 내년에도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우리가 자는 동안 발빠르게 보도된 외신기사에서 뽑아본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시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 시간 외에 강세인데 그 이유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향후 강력한 성장이 지속된 모습으로 나온 거죠? 네. 예전에 여러 팡이라도 불렸지만 빅세븐, 소위 맥세븐에는 지금 넷플릭스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넷플릭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도 늘어났고요. 주당 순이익은 깜짝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6, 7% 정도의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유료 가입자도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쉽게 얘기해서 순 가입자가 중요한데요. 순 가입자는 450만 명 정도가 순 가입자가 늘어날 거로 월가에서 예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510만 명이 발표됐기 때문에 훌쩍 넘는 순 가입자가 있었고요. 순 가입자 중에 참고적으로 순 가입자 중에 절반 가까이는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신 광고를 한 60분 동안에 보면 저는 그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을 보면 60분 사이에 4분 동안 광고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 보는 대신에 저렴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신규 가입자 수의 절반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몇만 명이 늘어난다. 이런 발표 안 한다고 했거든요. 대신에 매출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월가 예측이 한 14%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5%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순 가입자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이번 분기, 현재 이번에 발표된 510만 명은 웃돌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했고요.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위 마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진율을 더 높여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 오늘 시간 후에 강세가 깜짝 서플라이즈의 실적은 아니지만 기재에 충족할 만한 넷플릭스의 강세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들랑 살펴보겠습니다. 우버의 익스피디아 인수 추진입니다. 익스피디아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게 세계 최대의 온라인 여행 업체 정보 많이들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데 우버가 그쪽을 인수한다고요? 그래서 익스피디아는 올랐지만 우버는 좀 내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사실 어저께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상수 시간을 9시쯤 발표된 소식이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곳에서 단독이라는 기사를 떴고 그 다음에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 측에서는 아직 양쪽 모두 이걸 대해서 인정한 바가 없고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이런 단독 기사를 쓰려고 하면 뭔가 정확한 소스를 갖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이낸셜 타임즈 보면 세 명한테 최소한 세 명한테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부자. 그래서 세 명을 통해서 확인한 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익스피디아가 20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우버는 한 1700억 달러 정도 되고 훨씬 우버가 커져 있는 회사인데요. 우버가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해서 익스피디아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여기서 의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 우버의 CEO가 다라코스로 샤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17년까지 익스피디아의 CEO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사회 멤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할 때는 이분이 우리를 보면 깊이 신청하면서 약간 자기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마침 이분이 파이낸셜 타임즈랑 지난 일주일 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우버가 처음 시작할 때 도시 안에서의 이동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 자기네가 꿈꿨은 도시에서부터 출발해서 가고 싶은 것은 세상 어디에도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의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익스피디아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을 할지까지는 아직 지나는 길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보도인데 인수 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아직까지 이제 더 갈 길이 왔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케러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련주 ETF.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ETF 괜찮은가요? 살펴봐도 되는 건가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받으면서 중국 주식에 관련주가 급등했고요. 한국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한 모습 보이면서 웬만하면 두세 배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는 서너 배 올라간 것이 미국에도 왕왕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런 열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한 중국 주식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침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레이달리오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적다 얘기하면서 중국 정부 당국의 금융정책 이런 거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얄드니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자들이 중국 부양책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미국이나 인도가 훨씬 좋지. 중국을 하려고 하면 뭔가 중국 정부 공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식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을 안정적인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2024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주가로만 보더라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주식을 하면 뭔가 좀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을 한 장만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어닝 리비전이라고 해서 미국의 어닝 리비전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닝 리비전이라는 거는 새로운 이익 전망이 나왔을 때 이익 전망을 상해안 기업을 위로 보고 아래를 보면 플러스로 놓고 상해안 전망을 하향 기업을 마이너스로 본다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거의 7, 8년째, 7, 8년째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고요. 지금 최근 2년만 보더라도 주가랑 상관없이 계속 아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너지들이 전망할 때마다 목표치를 계속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저 상태에서 어떤 투자를 하기는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딱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의견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지 않네요. 미국이나 인도 쪽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본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좀 다각화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이 월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